지금부터 식전 공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. 7부꾼 세계 평화 퍼포먼스 팀 더 스타크루의 식전 공연이 있겠습니다. 작년 우리 포북평화 아리락이라는 작품으로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. 올해는 특별히 남북 어린이 예술단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 더 스타크루의 식전 공연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오늘 북한 어린이 예술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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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여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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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군 여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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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군 차가운 시절 조국이야 나든지 거기 고기 다친 날도 말지 안돼 우우야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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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한 번 북한 의원이 의심들에게 기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까만 아이돌 그룹 더 블랙핑크 그룹 더 블랙핑크 아예 아예 like this 아예 아예 hit you with the 아예 아예 hit you with the ah예 아예 like this 워э이 워 Acry 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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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끄워 더끄워 워해 더끄워 더끄워 더븁 나의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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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동무 잠깐만 돼도 부시라해 일지동무 요즘 연습한 될까? 아까 그 춤이 뭡니까? 제가 너 잘해줬을까? 일지동무 요즘 연습한 될까? 알았을까? 똑밥 좀 하시라요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여기서 먹으면 될까? 무친 마시라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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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아니요 너 몇살이야? 네레? 10살 먹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짠 근데 너 케이팝 댄스 배우고 싶지 않아? 네레 사실 케이팝 댄스 정말 배우고 싶으신다 언니 제발 케이팝 댄스 가르쳐주시라요 저와 얘들아 모여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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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H.K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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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빛이 새롭다도 새롭게 천 아름다운 하늘의 빛이 길을 닿는 데 남아서 행복하네 하자 그 바다를 더 그 하늘까지 빛을 닿는 데 남아서 행복하네 하자 그 바다를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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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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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